다음 교회에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래 내가 고퀴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손님들 심령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복음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셈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유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낳게 됨 이노라 거기 서른여덟 해 됨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우리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병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레스다란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집이란 뜻인데 근데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미신을 믿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맹신하는 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사항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항 속에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아니고 불건전 신비주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은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이 불안하고 염려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불안과 염려가 잘못된 미신을 만들고 또 잘못된 것에 맹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믿음이 아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올바른 복음 속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연못에 많은 병자들과 맹인과 다리 전은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있었는가 하면 그것이 3절 4절 말씀에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이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이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리석게 하고 또 미혹하면서 속이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탄은 세상적으로 다른 것은 다 주면서 올바른 복음만 모르게 한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비적인 일 속에서 병이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예루살렘에게 있는 연못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이 되어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기복적인 심련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 집사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교회를 제가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본인이 질병이 있었는데 누가 여의도 순범교회에 가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후에 신유 기도해주는 순서가 있는데 그때 내가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여의도 순범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치유 신유 우리 기도를 할 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때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닌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교회를 의리로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분이 만약에 절에 가서 병이 낫다면 불교인이 되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비주의는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님들에게 오직 복음 속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오직 성령 춘만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하라고 말해주고 있을 때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도 해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세계의 성교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본질인 예수 그리스로를 놓치면 이 예수 그리스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느 날 바베타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속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도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38년 동안 이 병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영적 상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오늘 베데스다라는 이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 병자가 네 하면 되는데 또 자기의 잘못된 신앙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한테 연못에 가장 먼저 나를 넣어달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를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내 문제 속에 다른 해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하고자 할 때도 있고 또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열한기하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아 왕이 나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이 이스라엘을 삼켜 먹으려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아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에는 아수르의 사렘님 왕에게 조공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렘님 왕은 이미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을 다 삼켜 먹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조공 따위에는 마음도 들지 않고 눈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아 왕은 그 다음이 뭐냐면 애굽에 군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대에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도 도와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완전 진퇴양량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스야의 왕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명의 군사를 쳐서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병자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또 가정과 가문 속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래된 문제가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만 바라보는 성도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안식일 날에 병을 낫게 하느냐고 방박을 하는 잔문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내용인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병에 치유받고 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인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인을 범하냐고 율법주의 속에 얽매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현장에는 관심이 없고 또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과 전통과 규례와 형식에 얽매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보통 찬양을 할 때 영적 분위기를 보면서 끝내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찬양을 할 수 있어서 그날따라 영적 분위기가 오수선한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찬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몇 명의 장모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한 번 더 하셨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영적인 분위기가 좀 오수선해서 한 번 더 찬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장모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잘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찬양을 한 번만 딱 한다고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만 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물론 전후에 사정이 있었겠지만 찬양 속에 있는 복음 또 찬양 속에 있는 영적 분위기 찬양 속에 있는 치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식과 정통에만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세인들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병을 치유해 주셨을 때 거기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지 못한 것 하셔서 마음이 걸리셔가지고 14절에 보면 다시 그 병자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까지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랩노트의 현장 포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랩노트가 지금 사회복지학과에 다녔었는데 수업 중에 실습 수업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을 방문을 해서 이것저것을 도와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집에 갔는데 이분이 하셨던 말이 자기가 23년 동안 환청에 들려서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빨이 다 녹고 또 잇몸까지도 다 녹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랩노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단이 속이는 환청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르신이 지금은 안 하고 싶다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걸려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 목사님을 찾아가서 연락해가지고 함께 또 갔다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함께 가가지고 연결하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랩노트의 간증을 들으면서 포럼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치유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 랩노트가 이러한 사역을 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노인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한 영혼을 생각하시고 또 한 영혼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성노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부터 그 병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의 재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을 떠난 불신함과 영적 문제 속에서 병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 재문제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글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은 38년대 운명과 저주에서 예수 글수를 붙잡고 빠져나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이 오직 예수 글수 붙잡고 가정과 가문과 현장 속에 있는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응답을 누리는 성노인들이시기를 예수 글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베델사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모르고 잘못된 복음과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과 생명과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는 율법과 정통과 제도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현장과 생명과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성노인들 되셔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글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이번 주에 주신 우리 강단의 말씀인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라는 말씀 붙잡고 극률이 여기는 자의 복과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새벽에 주신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우리 4천말씀 운동가 1인 1교회와 운동가 또 2, 3, 7나라 복음화와 본당 헌당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춘만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원의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성노인들과 랩런트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또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함께 말씀 붙잡고 교회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를 인도받겠습니다 귀힘, 수료, 브랜드, 지시나라는